이산을 놓고 가셨다 그래도 되게 기분 좋게 온다 아주 많이 나오네 오늘은 화요일이고 비오는 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동일한 식사 청소 한 입 roid 수고하는 군비 오이 시기 너무 좋은 공항식 발레하러 가시나봐요 이쪽 뒤에도 동이 있구나 이쪽으로 가야돼 와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거 아유 좋다 피 안 오는 것 같아 뭔가? 피 안 오는 것 같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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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2시 25분이어서 얼른 가야돼요 저희는 이제 식사하러 갑니다 장소는 이노찌라는 일식집이구요 제주도 올 때마다 오는 곳입니다 일식집 빨리 일식집이 일식집가 연식 갈증 렛는 고춧가루 어깨 오구 오구 — 오구 몸의 옷이 몇일 다 된 걸 얹었어요? 1분쯤 입시 수업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가지 이쁜ột 볶아버assa 제주도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걸으러 갈 거에요 또 다른 집을 가고 싶어요 나 이거 좋아요? 아니면 원하는 거 있어 이거 뭐? 여보세요? 이거 나 갖고있는 거 같아 가운데미야 이 새끼리 귀엽지? 여기가 나한테 먹었어 오! 엄청나 귀여워 아기도 애기였다 안녕 너무한다니까 쳐다볼까 이 새끼리 귀엽지? 귀엽지? 이제 조금 춥다 바람이 차 바람이 많이 차? 그래도 가볼까? 응 조금 있으면 해 질 것 같아 저희는 이제 동백 어디지? 동백동산 습지공원 동백동산 습지공원 동백동산 습지공원 갑니다 갑니다 내가 다시 걸어가고요 엄마가 주장 되돌룰 놀래 치킨을 뭐라고 한 건가 저희는 동백동산 왔습니다 사실는 동백동산으로 분교도 있네 현 위치가 여기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구나 이리로 가볼까? 그래 전국에 계신 매일 열심히 사는 매열산클럽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박호입니다 전국에 계신 276명 구독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604라는 커피 매장을 망원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원래는 중화동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지금은 망원동에서 운영한 지 오늘로써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자영업이라는 삶 자체가 매일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삶이니까 이제 갯빵이가 매일 열심히 산다 매열산이다 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에 제가 유튜브를 해보면 어떨까 자영업에 대해서 혹은 카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매열산클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열산클럽은 매일 열심히 산다 라는 줄임말로 사용하고 있죠 천연동굴 천연동굴 여기 귀신했던 행적이 있어가지고 고전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숙성도 고기 먹으려고 한 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저번에 먹었었는데 맛있긴 했는데 한 시간 반. 이렇게 기다리려고 한 건 아니었네요. 어쩌다니. 맛있게 먹으려고 한 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한 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먹으려고 한 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이건 왜 이리 와 바람이 확실히 나도니까 잘 안 나온다 오늘도 저녁에 저거 찍어볼까? 예쁘다 이게 르네가 먹는 거가 아니야 너희가 아니야 르네가 먹는 거 아니야 잠깐 은근훈의 사장님 우리를 알아? 아멘